우리맛을 연구 중인 샘표가 최근 오프라인으로 소비자들을 만났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샘표의 연구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자리였는데요. 그 현장에 문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중구 샘표 본사. 지난 2016년부터 우리맛을 연구 중인 샘표가 연구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맛 특강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무와 냉이, 당근과 버섯 등 익숙한 식재료를 신중하게 맛보며 같은 재료지만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향과 맛이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콩으로 만든 마요네즈와 무의 뿌리 부분을 볶아 만든 무사골곡은 소고기 사골곡과 같은 강한 감칠맛을 내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샘표가 오프라인 행사를 연 것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샘표의 연구 결과를 담은 우리맛 보고서의 인기가 높아지며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접속량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샘표는 손맛과 비법으로만 여겨지던 우리맛의 요리과학 연구 방법론을 적용해 셰프와 과학자, 영양학자 등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맛의 핵심인 장과 다양한 식재료, 조리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학에도 기초 연구가 필요하듯 맛에 대한 기초 연구가 탄탄해야 우리 맛이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한식에도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실제로 소비자분들이 드셔보시고 느끼신 점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부분이어서 특히 이 같은 샘표의 행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현업 셰프들과 학계에서도 대한민국의 외식 산업 발전에 등불이 될 것이라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연석 셰프는 재료에 대한 연구는 우리 식문화의 뿌리가 되는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고 한식의 데모로 불리는 조이속 셰프도 기반이 잘 구축돼야 한식의 확산력이 더 빠르고 멀리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출액의 4%를 연구 개발에 썩고 있는 샘표는 앞으로 우리맛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음식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델리TV 문다희입니다.